하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분째 우리 구역과 지구에서 전달할 말씀의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지난주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번 주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충만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성령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25응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매일 매순간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면 이 일을 이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93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보좌의 축복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려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운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망대를 세우지만요 우리가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면 바로 성령충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 어떤 문제가 오고 내게 지금 심각한 질병이 있고 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또 부부 문제 많은 자녀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있다랄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성령충만하다면 그거를 초월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굉장한 힘든 것이 계속 연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찰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구역 식구들 구석구석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권찰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죠 이 말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빛을 가진 우리잖아요 그래서 매일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누가 보면 11장 35절 말씀을 탁 잡았거든요 내 안에 어둠이 있지 않냐 내 안에 뭔가 불편한 것 또 뭔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어제 우리의 어둠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잖아요 결국 육신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부분이 바로 어둠이죠 우리를 넘어뜨렸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삭분이 다 육신적이고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한 거잖아요 아 내 안에 그게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생명의 빛이 내 모든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리스의 빛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오늘 새벽에 또 우리 아침에 말씀 잡고 기도했고요 내일 아침에도 내일 새벽에도 또 우리 매일 강단 말씀 붙잡고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요 먼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 우리 본부 그 메시지에 또 흐름 속에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데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전체 다라빵 교회 또 우리 전체 전 세계에 헛어져 있는 랩몬트들 또 헛어지는 제자들이 한 방향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다라빵의 교회 또 헛어진 제자들이 하나의 말씀 이 흐름 속에서 함께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 수축도 하고 또 우리 본부 메시지도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 말씀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삶의 흐름이 있죠 이 삶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도록 반드시 우리 삶 속에는 말씀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힘이 됩니다 이게 능력이 되어지고 이게 기도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우리 랩몬트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많이 듣는 거다 또 말씀을 듣는 거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성령 충만의 중요한 길이에요 성삼의 하나님의 오늘 역사가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흐름도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붙잡을 때 기도의 망대를 세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교구에 많은 성도님들 교구 식구들이 어렵고 힘들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알려주셔야 돼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어제도 우리 강단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감사였어요 이런 일 있어도 감사하고 저런 일 있어도 감사하다 감사 회복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세계보험와도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삶의 흐름입니다 우리 삶의 흐름은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게 삶의 흐름이죠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업이 있습니다 이 업의 흐름도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반드시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내 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직업 저런 직업 또 우리 권찰분들처럼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있는 그 직업도 업도 반드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또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청년들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일하고 있는 그 현장 현장에서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는 거죠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삼구삼을 이루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 곳곳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에 보시면요 이거 가지고 기도의 첫 번째가 서로는 치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모든 치유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 우리 단일 목사님이 너무 말씀 주신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2, 3, 7 성교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금, 토, 일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 중요한 지금 축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한 또 우리 다민족들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 와서 놀고 우리 교회 오는 게 편하고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치유국에 우리 치유팀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우리 치유국 사역 한 주 스케줄을 보니까 와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껏 병든 사람 힘든 사람이 와서 우리 치유 시스템 치유도 결국 말씀인데 그 치유 시스템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그 응각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 치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되어지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뭐냐 3부3 기도는 성령 충만이라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오늘 4등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땅 끝까지 세계보금화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응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요 그러면 393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393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죠 이것만 하면 됐잖아요 내 육신적인 아픔도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고 내 지금 있는 문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 능력에 힘이 있습니다 성사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워서 세계보금화 땅 끝까지 이루어 내 정인이 되어지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우리가 이 응답 가운데 이분 한 주 안에 우리 곤찰분들이 먼저 누리시고 이분 한 주에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이것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사명의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성령의 내주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고요 갈라데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고요 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늘 새로운 피존물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 이 성령의 내주를 우리가 이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었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이 성령 하나님의 이 내주가요 우리 랩몬트 7명들 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내주하심으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겼잖아요 히브리스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영웅들 우리 선배들 히브리스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 가진 말씀 가진 성령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를 통해서 세계보고마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님들 보세요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응답의 축복을 붙잡고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승리하면서 이겨나갔다는 거 대단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린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내 안에 이 보좌의 축복 이 보좌는요 하늘에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25의 응답이죠 우리가 25의 응답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육신입니다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그냥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사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25의 응답을 내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을 안 믿는 자들은 알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요 지금 내게 임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의 응답이 지금 내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왜요 이 문제 가운데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가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도 문제가 아니죠 왜 이 갈등을 통해서 나 자신을요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등이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예요 나를 바꾸고요 나를 한 단계 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우리에게 그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회다 문제가 오면 우리에겐 답이 있고요 갈등할 일이 있으면 나를 갱신시켜서 나를 바꾸는 시간표고 혹시 큰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회입니다 이게 보좌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 안에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빛을 전달하셔서 괜찮다 지금 우리 구역 식구가 당한 그 문제가 혹시 위기라면 하나님이 그거 어마어마한 기회를 준 거 아니냐 혹시 갈등이 있다면 내가 좀 바꾸는 시간표 나를 좀 더 복음으로 언약으로 말씀으로 바꿀 시간표가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빛 그 그리스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내가 빛의 자녀로 나를 불렀지 않겠냐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이 역사 성령 내주 여러분들이 이 성령 내주 속에 성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빛의 자녀의 축복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내주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있는 대로 우리 성령의 인도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들으면요 그 자체가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 자체가 인도예요 어떻게 인도하냐 오늘 사동전 13장 1절 4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만남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사람도 또 어떤 일도 사건도 전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있는 대로 영세전에 그것이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는 일이죠 영세전에 전에 감추었던 일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저는 이게 너무 믿어줘요 우리 교회를 지금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보고마에 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권찰분들 여러분들을 이때까지 훈련으로 말씀으로 준비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전에도 쓰셨지만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 쓰시기 위해서 준비 시켜 놨다는 거죠 그리고 동서남북 대구 전지역 그리고 대구를 벗어난 경북과 그리고 여러 지역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4등전 16장 6절에서 10절이 있는데 문이 막힐 때도 있죠 뭐가 잘 안되고 문이 막힐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다 보면 어 내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벽을 만날 때도 있고 문이 막힐 때도 있고요 또 성령의 인도대로 갔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뭐하냐 바울처럼요 전환점을 만들어라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혹이나 어두움 속에서 순간적으로 인도를 잘못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갑자기 당한 이 일에 어두움에 다니는 것처럼 혹시나 거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다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빛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요 그게 바로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16장 26절에 있는 대로 지금 나타내신 바 라는 말을 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나타내신 바 됐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다 다 답이 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시간표라는 거죠 지금 나타내신 바 됐다는 거죠 이때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인도 세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는 일하기도 전에 또 전도하기 전에 내 입을 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 전도하기 전에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전도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성령 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오늘 로마처 16장 27절에 있는 대로 장래 미래의 일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인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선택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 대신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우리잖아요 바로 나잖아요 나 빛의 자녀 우리 어제 찬양 드릴 때도 우리 단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나 빛의 자녀 나는 어둠이 아니에요 나는 빛의 자녀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일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죠 어떻게 충만하냐 1 3 8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죠 1 3 8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늘 여기 삼각한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동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실 구체화죠 구체화해 나가라 구체화라는 말은 뭐냐면요 영어로 보면 콘크리트라는 말이에요 콘크리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굳게 만들잖아요 딱 확신가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에 해결 맞다 구체화해라 우리 구역 식구 지금 질병 가운데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육신은 비록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더 굳건하게 해라 굳건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구체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인정하든 안하든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이건 진리입니다 이걸 구체화해라 그리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허황된 게 아니고요 사실화시켜라 이게 사실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요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 허감의 나라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 구역 예배로 모였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실화 사실화 이걸 믿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사정제 1장 8절은 뭡니까 이거는 세계를 정복하는 거잖아요 문화화 할 거다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문화를 흑암 문화를 보금 문화로 바꾸는 것이고 사단의 내필인 문화를 보금 문화를 바꾸는 거다 이 속에 있는 게 힘이라는 힘 영적인 힘이고 육신적인 힘이에요 죽음도 이겨요 우리가 순교할 때 두렵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는 재산이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내가 생명을 버리고 내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내 힘으로 그게 순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또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유리 방황하고 순교당하고 칼로 죽고 돌로 쳐맞아 죽고 그리고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그 가운데 그냥 맨정신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순교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내 생명을 덜일 만큼의 그런 내게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힘이 나온다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면요 순교도 넘었을 만큼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힘입니다 그럼 반대로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 지금 경제 문제 육심문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문제 아니에요 말씀으로 힘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걸 이게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라는 것 힘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 힘이 전달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큰 은혜 받으시고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또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대로 추천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기도를 가지고 집중을 해라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 보자의 축복이 임하는 실향의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대로 40일 동안에 집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40일이라는 어떤 날짜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만큼 40일 정도 138의 은약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제자들이 세계보호만을 감당할 수 있던 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여기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0일 동안이라는 기록이 나오죠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 그 40일이 지나고 10일 동안에 집중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우리는 물론 매일이 중요하지만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릴 때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기도예요 혹시나 누가 보곤 11장 35절 메시지 혹시 내 안에 어두움이 있지 않냐 왜 그렇지 왜 내게 그런 어두움이 있지 생명의 빛을 내가 그 빛 대신 그리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지 나를 점검하는 거죠 주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거 얼마나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라는 기억도 나오죠 매일 이 집중 속에 들어가라 기도입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어제 우리 우리 메시지 서론이잖아요 다 감사합니다 뭐 아파도 감사 너무 힘든 문제에서도 감사 저런 것도 감사 이런 것도 감사 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세계보금을 이루는 시간표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시간표다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주에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할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권찰분들에게 먼저 있고 주의종들에게 있고 우리 중직자와 또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이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권찰분들 주의종들 그리고 중직자와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랩렌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이 393 기도에 축복이 임하는 시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시미 생명의 빛을 가진 전도자로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현장에 전가할 귀한 제자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